마당은 진짜 한 번 빌리고 싶을 정도예요. 그리고 계단이 되게 올라오기 위험하고 철계단. 괜찮으신 건가요? 다치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세요? 한 번 그러죠.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니까 또. 네 그래서 친구도 처음에 제가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계단을 보고 너는 이제 술은 집에서만 먹어야겠다. 그렇죠. 몇 살 때부터 여기서 지내신 거예요? 서울에 올라온 거는 스무 살 때부터 올라왔는데요. 여기가 세 번째 집. 세 번째? 네. 먹을 것도 많고 언덕이 없는 평지 그리고 역세권 위주로 집을 알아보게 되어서 운이 좀 좋았던 게 이 집 구할 때 국민중개사분이 고향 중학교 선배셔서 집을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알아봐 주시기도 했어요. 그 전에 사시던 곳은 이런 옥탑방이었나요? 아니요. 반지하였습니다. 그게 원래 저도 자취할 때 반지하 살다가 반지하 너무 힘들어서 옥탑으로 가야겠다 그러다가 가거든요. 맞아맞아. 그렇게 가고 있네요. 그리고 나중에 반지하로 가야겠다. 그래서 놀러가고 그래서 니 들이 없어. 니 들이 없어. 원래 그 거예요. 맞아맞아. 미서 씨는 그래도 이제 반지하 계실 때보다 여기 계시니까 훨씬 더 여러 가지가 네. 훨씬 좋습니다. 좋은 점이 많죠? 일단 최광입니다. 최광입니다. 최광 네. 친구들도 여기 오면 뭐라 그래요? 옥상 보고 되게 부러워요. 맞아요. 근데 막상 와서 부러워하면서 친구들 얘기하는데 티는 안 내지만 되게 기분 나쁜 말 그냥 써놓을게 다 부러워. 너는 있잖아. 이거 안 돼. 이 연톡은 뭔가요? 여기가 기분 나쁘셨네. 아 미안해요. 니 이상해요. 잘못했네. 그냥 기분 좋아하지. 내가 했잖아. 아 미안해요. 선배도 보다받아. 안 돼 있어요. 아 이거 저녁으로 그러고 오시는구나. 다 돼. 부모님도 오시자마자 얘기하시네 이건 도대체 치울 수 없는 거잖아